안녕하세요. 에덴의 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4월 18일 주간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Hello, beloved Eden Church members. Here are the announcements for the April 18th Sunday worship. 오늘 소통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의 소통 모임은 재직회 전도부이며, 다음 주 주의 소통 모임은 재직회 경조부입니다. 시간은 오후 1시 반이며, 장소는 성가대 연습실에서 있겠습니다. Zoom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는 박숙진 간사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성가대 연습실에서 건축위원회의 모임이 있습니다. 2부 예배 이후 중직자대학원 제3강이 있습니다. 장소는 본당이고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문의는 정서원 전의사, 윤해선 행정 간사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The third lecture for the church workers graduate program will be held today after second service.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ask assistant pastor 성은정 or secretary Abigail Young. 오늘 서미스쿨은 정권웅 목사님의 경건회와 구자룡 집사님의 인턴십이 있습니다. Pastor 권은정 and deacon 재령 구 will be giving lectures today for summit school. RUTC 기도회가 오늘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The RUTC prayer meeting will be held online tonight at 7pm. Lendant day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있습니다. Lendant day will be held this Saturday at 10.30am.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을 누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나라는 유럽에 위치한 몬테네그로입니다. 몬테네그로는 유럽 남부 발칸 반도의 아드리아 해연 안에 자리 잡은 나라로 작지만 산이 많고 경관이 수려합니다. 오스만 제국 지배에서 1878년에 공식적으로 독립하였고 그 후 1918년부터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일부로 공산화되어 2007년 국명을 몬테네그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작은 나라지만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발칸 반도 전역을 괴롭힌 인종과 종교 공동체 사이에 적대감이 심각하여 세르비아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세르비아는 정교회 대신 자신의 정교회를 세우려는 의지가 강해 소송이 진행 중이며 서로를 비난하며 세속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세기 이전에 몬테네그로 정교회 독립된 교단으로 돌아가면서 지도자들이 권리와 재산을 두고 다투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향한 극단적인 적대감으로 1990년대 발칸 반도에서 일어난 인종 청소라는 잔혹 행위를 정당하며 알바니아인 로마니는 공식적으로 인구의 0.5% 가량의 개신교인이 있다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But the hostility between the different ethnicities and religious communities that play the Balkans was severe. 세비아 has become a laughingstock of the world, criticizing one another for its strong willingness to establish his own church instead of the orthodox church. Returning to the pre-20th century of Montenegro's orthodox church's independent church, leaders are focused solely on fighting over rights and property. The extreme hostility toward Christians justifies the atrocities of ethnic cleansing in the Balkans in the 1990s, and the Albanians, 로마니, 이 시간 이러한 몬테네그로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부패와 종교적 갈등을 통한 국가 분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몬테네그로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소서. 몬테네그로 현장의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 언약과 세계보금화의 비전을 가르칠 전도 제자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